예은이가 화영이보다 못한건 딱 한가지야, 애 못가진거, 아나무인인 화영이 애 낳으면 그 싹퉁머리 없는 버릇 싹뿌리 뽑을거야. 웃기고 있네. 내가 당신같이 무식한 시어머니한테 당할 것 같아? 응 자기야 내가 지금 딱 먹고싶은게 있는데 사다줄래? 이거 예은이한테 딱이네 상금도 있네 예은이한테 말해줘야겠다. 화영아 너랑 같이 밥먹으면 같이 먹는 사람도 밥맛이 떨어진다. 왜 그렇게 깨작거리니? 반찬이라고 젓가락 갈 데가 없어서 그러죠. 또?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차려? 반찬수 많다고 젓가락 가놔요. 한가지라도 맛있는게 있어야죠. 솔직히 어머니 음식 솜씨 별로잖아요. 저 화상 확 밥상을 엎어버릴라. 넌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요 앞에 뭐 잠깐 뭐 새로 간다면서 왜 이렇게 늦어? 아니 서영이가 서교동 어머니 족발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먹으라고요. 자 이리 와. 아니 내가 해준 음식은 맛이 없고 서교동 그 불엿이 족발은 맛있어? 어머니 역시 서교동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아버님 사람 많이 받으시나봐요. 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? 야 뭐가 어쩌고 저쩌? 너 보자 보자 하니까 시혜미는 개똥으로 하니? 어 죄송해요.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. 아 그렇다고 아기 놀라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려서 해요. 너 아기 가진 유세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아니 제가 일부러 이래요? 뱃속에 아기가 유배를 떠는 거 저보고 어쩌라고 이러세요. 어머니 때문에 입맛 다시 뚝 떨어졌어요. 고긴 게 없어서 어지럽다. 아 어머니. 아기 낳을 때까지만 좀 화약에 기분 좀 맞춰주시면 안 돼요? 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기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거예요. 닥쳐. 마누라 치마 폭이 쌓여서 등신이 타는 주제에. 어머니. 오빠. 채연이 애 낳기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겠어. 아 오지간히 엄마 질질 볶으라고 해. 진짜. 와. 진짜 중간에서 미치겠네. 이 조하영이 앞에서 까불면 그게 누구라도 가만 안 둬. 그게 시어머니일지라도. 엄마 다녀오셨어요? 아저씨 다녀오셨어요? 아이고 우리 예쁜 공주님. 아저씨 피곤하실 텐데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? 아니야 아저씨가 하나도 안 피곤해. 친구들이 우리 아빠 짱이래요. 아빠? 친구들은 아저씨를 아빠라 알잖아요. 아 그렇지. 아저씨 고맙습니다. 별 말씀을요. 애들 아빠가 살아있으면 할 일을 만보기가 해주네. 어머니 저 좀 들어갈게요. 어 그래. 왜 무슨 할 말 있어? 네. 얘나. 티모에서 직원도 뽑고 수제 샴푸 공모전도 한대. 산 건 천만 원에 알아보니까 거기 월급도 세더라. 야 샴푸 만드는데 너 따라갈 사람 있냐 응? 생각 없어 언니. 왜? 이번엔 블라인드 채용이라 학년 나이 아무것도 안 따지고 오직 실력으로만 뽑는데. 나 앞으로 샴푸 안 만들 거야. 내가 쓴 샴푸 그 인간하고 시어머니 아가씨 다 같이 썼잖아. 우린 다 같은 향기를 가졌었어. 냄새 맡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들 너무 싫어. 이런 게 드문데 너무 아깝다. 티모 그룹 정직원이라 거기다 상금 천만 원.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 학력도 나이도 필요 없다니. 그래. 예은이가 싫다고 하면 내가 지원해 보는 거야. 샴푸잖아. 엄마. 이거 어디서 난 거야? 응. 엄마 친구가 준 건데. 조르즈 뭐라 그러더라. 어 그래. 조르즈 네로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아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보내줬대. 프랑스? 이상하다. 국내역추가 들어간 거 같은데. 엄마. 친구분한테 이거 만든 사람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해. 왜? 이 샴푸에 들어간 성분과 배하, 기술 등을 알고 싶어서. 응. 그래. 물이 안 나오네. 아이고 어떡하지. 아이고. 진섭아. 세란아. 여왕님. 머리 깠는데 물이 안 나와. 예? 물에 나. 잠깐 나와보세요. 아이고 아이고. 이거 뭐야? 뭐해 이거. 아우 좀 어떻게 좀 해봐. 눈을 못 뜨겠어. 엄마. 수강수강. 어머니. 무슨 일이에요? 야 세란이 넌 구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단수인지 알아봐. 나 밖에 수도계령기 가볼게. 아이고 머리 감다가 이게 무슨 난리야. 뭘 보기 싫은 어머니. 골탕 좀 먹어보세요. 아우. 계량기는 멈춰있고. 어? 뭐야. 수도 밸브가 잠겨있네? 세란아. 생수라도 부어서 머리를 까물까? 언제 물이 나올 줄 알고 이러고 있어. 이제 물 나올 거예요. 오빠 왜 갑자기 물이 안 나온 거래? 수도 밸브가 잠겨있었어. 수도 밸브가 왜? 모르겠어요. 누가 일부러 잠근 거 같기도 하고. 아니 누가 그런 짓을? 별일이네. 수도 밸브가 잠겼다네요. 고소해라. 허영아. 니가 그런 거 아니지? 내가 왜 수도 밸브가 잠가? 아니 혹시라도. 니가 어머니한테 화나는 일 있어서. 장난친 게 아닌가 싶어서. 자기. 내가 자기처럼 유치한 수준인 줄 알아? 그런 장난치게? 좋아요. 이런 장난할 사람 너밖에 없거든? 야 과장님 이번 공모전 홍홍이 너무 좋은데요. 벌써 접수된 응시자 수가 천 명 넘었어요. 상금도 많고 직원 특별 채용에다가 다른 거 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냥 딱 실력만 보는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. 채용된 직원은 다 우리 개발실로 오는 거죠? 한 명은 확실하고 퇴사한 팀장짜리는 아마 실력자를 스카웃한다는 것 같아. 드디어 막내인 제 밑으로 신입이 들어오겠네요. 잘생기고 풋풋한 남자였으면 좋겠다. 안 돼요. 이쁘고 착한 여자 직원이어야 된다고 봐요. 공모전 때문에 개발실이 본격적으로 바빠질 겁니다. 블라인드 채용이라 입사 원소는 따로 볼 필요가 없고 개발실에서 공모전에 들어온 수제 샴푸의 탁월함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니 수고들 해주세요. 부탁합니다. 네, 공부장님. 지점장님. 회사 건물 담보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주세요. 대출 금액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.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. 대출 금액이 제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매매 쪽으로 생각도 하고 있어요. 아참, 재무팀장으로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지점장님만 믿겠습니다. 최선은 다. 최선은 다. 정은 다. 정은 다. 진출하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여보, 인자 고생했어. 우리 꽃사슴 잘하다. 그럼 이제 우리 꽃사슴이 만든 이 족발에 중국까지 진출하는 거잖아. 이제 우리 집 은수저에서 금수저 되는 거야? 정혜 회장님께서 일전에 보내주신 계약 서류는 검토 마치셨죠? 네, 법원사 통해서 법적 검토 끝났어요. 법원사 통해서 검토 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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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료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